안녕하세요 내 덕시 땅 가는 길 오늘 나가는 집이 있어. 그럼 약지? 나는! 구매로 찍어야겠다. 여기 김치가 맛있을 것 같아. 뭐가 이만큼 짜리지? 여기 김치가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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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김치. 여기 김치. 여기 김치. 여기 김치. 여기 김치. 여기 김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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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아름다운 석양 아름다운 석양